자, 대신 공부에서 쉽게 알려드리는 IT탐구영역 블러터 미디어랩 이성규입니다. 자, 오늘은 이미 예고를 드렸던 대로 알리바바로 하기로 했습니다. 혹시 이 사실을 모르시는 분 계시나요? 네, 그렇다면 블러터 독자 아이디어랩, 페이스북에 그룹이 있습니다. 그쪽에 들어오셔서 여러분들도 한번 새로운 키워드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 수렴해서 여러분들의 투표를 통해서 다음 주에 어떤 걸 촬영할지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알리바바 요즘 많이 들리죠? 많이 듣죠? 그리고 최근에 명동에 가신 분들은 알리페이가 뭐지? 이런 얘기들까지도 합니다. 워낙 홍보 문구들이 곳곳에 많이 붙어 있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요즘 또 뜨고 있는 사이트 있죠? 해외직구족들한테 알리익스프레스라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못 들어가 봤는데요. 이 알리익스프레스도 알리바바의 자회사다. 자, 그럼 알리바바는 우리가 어떻게 한마디로 표현할 수가 있냐? 자, 알리바바는 중국의 아마존이다. 아마존 잘 아시나요? 자, 아마존을 잘 모르겠다 그러면 중국의 지마켓이다. 근데 비교가 조금 규모가 작아서 그렇긴 하지만. 여하튼 이게 뭐냐? 중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커머스 사이트. 온라인 쇼핑몰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물건 사고파는 온라인 쇼핑몰. 그렇게 우리는 알리바바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중국의 인구가 얼마죠? 13억입니다. 인터넷 인구가 올해 7억 5천만에 이를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중국에서 가장 많이 쓰는 온라인 쇼핑몰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마어마하겠죠?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회사가 바로 알리바바다. 자, 그러면 오늘도 세 가지 키워드를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리바바를 이해하기 위한 세 가지 키워드. 첫 번째, 마윈. 두 번째, 야후. 세 번째, 277조. 이렇게 오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윈. 쟁마라고 하죠. 영어 이름으로. 예상하셨던 대로 알리바바를 창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알리바바를 창업한 게 1999년. 그리고 이 사람의 출생년이 1964년. 우리 나이로 36살에 창업을 해서 만든 회사가 바로 알리바바입니다. 그런데 이 마윈이 IT를 잘 아는 사람이냐? 그건 아니다. 이 사람은 항조사범대에서 영어를 전공한 사람이고 석사도 영어학으로 땄습니다. 원래 영어를 좋아하던 사람이었죠. 그리고 영어로 교편도 잡기도 했었습니다. 영어 강사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참 달변입니다. 마윈이 되게 달변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강사 생활, 심지어는 와이프 만날 때도 그의 달변 때문에 와이프가 넘어왔다는 후문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영어를 좋아했고 그래서 하버드대에 영어를 공부하기 위해서 지원도 했지만 무려 십수를 했지만 떨어졌습니다. 그 정도로 IT와는 좀 무관했지만 영어는 잘했던 그런 남자였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야후로 들어가겠습니다. 왜 야후냐? 마윈이 첫 사업부터 성공한 건 아닙니다. 처음에 창업했다가 실패를 하죠. 그러다가 1998년 중국의 대외경제 무역합작부라는 데에 취직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제리양과 만나게 됩니다. 제리양이 누구냐? 야후의 창업자죠. 제리양과 어떻게 만나게 되냐? 제리양이 중국을 방문할 때가 있었는데 이때 제리양이 중국 정부를 대신해서 말리장성 투어를 담당하는 가이드 역할을 맡습니다. 이때 둘이 좋은 인상들을 받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마 2005년 정도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리양이 알리바바에 10억 달러를 투자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20% 이상의 지분을 최근까지 가지게 되죠. 그래서 알리바바가 뉴욕 증시에 상장했을 때 굉장히 큰 수혜자 중에 한쪽이 바로 야후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손정혜 회장의 소프트뱅크도 어마어마하게 수혜주 중에 하나였다. 왜냐하면 많은 지분들, 30%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277조. 왜 277조냐? 기업 규모가 그 정도 된다는 겁니다. 시가총액이 277조라는 사실입니다. 알리바바가 뉴욕 증시에 상장한 게 지난해 2014년 9월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3, 4개월이 지난 올해, 2015년 1월 12일 시가총액이 무려 277조원 우리 돈으로 나댑니다. 어마어마하게 크죠. 이 수준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을 훌쩍 추월한 수준입니다. 공장도 없는 IT 전문 기업이 이 정도로 세계 7, 8위권의 기업이 됐다는 사실 대단히 이상적일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 전세계적으로 알리바바의 돌풍이 불고 있는 것도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잭마바, 마윈, 야후, 그리고 277조원 이 세 가지 키워드로 알리바바를 이해해 봤습니다. 대충 어떤 회사인지 대충 감히 보시죠? 자, 오늘은 원모신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는 나중에 시간이 허락하면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쉽다면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교훈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의 교훈 낙제생, 깔보다가 큰코다친다. 낙제생, 깔보다가 큰코다친다. 자, 마윈의 스토리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항저우 사범대의 3수 끝에 들어갑니다, 마윈은. 그리고 하버드대의 10수를 하지만 떨어졌습니다. 마윈은 되게 유명합니다. 낙제생으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트러블 메이커로 유명합니다. 이 사람이 대학 입시 첫 해에 수학을 몇 점 받았냐? 1점입니다. 선생님들도 까무러치고 놀랐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낙제생 부류에 속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하지만 이 마윈은 맷집 하나는 어마어마할 정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포기를 모른다고 합니다. 하버드대에 10번이나 지원할 정도면 얼마나 맷집이 세고 그리고 포기를 모르는 사람인지 여러분들도 감이 오시죠? 네,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마윈은 낙제생이긴 했지만 지금은 이제 나이 한 50 정도가 됐는데 세계 7, 8대 기업을 일궈낸, 7, 8위 기업을 일궈낸 중국의 거상 중에 한 명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혹시 공부 잘 못한다고 해서 혹은 약간 이제 뭐 어느 부분이 좀 부족하다고 해서 깔보거나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들도 언젠가는 여러분 옆에서 마윈이 돼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기업은 낙제생 깔보다가 큰 코 다친다. 여러분들 큰 코 다치는 일 없어야 됩니다. 아시죠? 네. 자, 오늘 알리바바 세 가지 키워드로 정리했습니다. 다시 복습하겠습니다. 마윈, 야후, 277조. 네. 마윈, 야후, 277조. 네. 이 정도면 알리바바를 어느 정도 알 수 있다, 이해를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유익하셨나요? 그러면 또 다음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브로토북 2가 나왔다고 하던데요. 그 IT 탐구 능력도 브로토북이 없으면 제작이 안 된다고 하던데 맞나요? 네. 아, 그러면 이 책을 왜 사야 하죠? 브로토북 1이 안 팔렸거든. 아, 왜 안 팔렸는데요? 브로토북 2를 기다린다고. 내용이 뭔가요? 따뜻한 디지털? 책 읽듯이 하면 안 돼? 너무 어색해. 안 익숙해. 난 산소야. 너무 어색해요. 편집 eous 러 foram 어색해야 하나 있다라는 영어 제작의 rope